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까리까의 리까리까에요. 오늘은요, 밀라노 두어머 광장에서 걸어서 한 1분도 안걸리는 비알레띠 매장을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밀라노의 두어머 광장에 지금 서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자, 이곳에서 두어머를 바라보고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뒤로 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뒤로 돌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는 두어머가 보이고, 지금 여기는 빅토리아 엠마누엘레 그 갤러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돌으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 지금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고 있지요? 잠깐,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그 엠마누엘레 2세 그 동상이 보여요. 그럼 이 동상이 있는, 이제 지금 아까 두어머에서 갤러리아에서 이렇게 동상이 있는 데까지 돌았잖아요. 그럼 이 동상하고 이 갤러리아에 쭉 걸어오면은 지금 여기에 골목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 이 갤러리아를 끼고 들어가는 골목 말고요. 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건너세요. 길을 건너세요. 길을 건너서 한, 한 몇십초? 이렇게 걸어가면은 지금 이 건물 뒤에 있거든요. 이 건물 뒤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걸어서 이 건물만 지나면 바로 왼쪽에, 걸어가면서 왼쪽을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바로 비알레띠 매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없으셔서, 그 밀라노에까지 가셨는데, 그 모카는 사고 싶은데, 모카포트는 사고 싶은데, 매장을 찾지 못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어머를 보고 갤러리아 쪽으로 쭉 돌아서, 이 갤러리아 끝나는 곳에서 길을 건너세요. 길을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서 왼쪽을 보시면 이 건물 뒤에 비알레띠 매장이 보인답니다. 굉장히 쉽지요? 이왕 두어머까지 가셨으니까, 밀라노에서요.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모카포트를 사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구글 맵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아마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으니까,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두어머예요. 밀라노 두어머고요. 여기가 두어머 광장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 두어머 광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갤러리고요. 여기는 비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 그 갤러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동상이 보여요. 여기 동상 보이죠? 야, 여기 두어머요. 여기 두어머,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동상이 보이면, 제가 아까 이 갤러리아의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은, 그리고 길을 건너세요. 길을 건너자마자, 아까 보이던 그 건물의, 건물의 저쪽 구퉁이, 이 쪽, 이 코너, 이 코너가 바로 비알레띠 스토어예요. 비알레띠 그 가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찾기 쉽죠. 그죠? 아까 그 그림, 즉, 여기 두어머에서, 갤러리에서, 길을 건너자마자, 왼쪽을 바로 보면은, 비알레띠 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일 거니까, 찾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기서 1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이 두어머 광장에서 1분도 안 걸릴, 여기 있던 사람은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쵸? 참,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맥도날드가 아니고요. 지하철이에요.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여기 맥도날드가 맞나? 그, 이탈리아에 와갖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지하철역이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어, 밀라노 두어머 광장에서, 어,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어, 비알레띠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이거 정말 비알레띠한테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광고는 되게 해주고 있네요. 그쵸?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편리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 sitzt 와. 안녕, 차오차오!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Å.